음악 음악 10여 년 전 CJ 푸드 시스템은 학교 급식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며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. 일정 절차 후 푸드머스는 음악 케이크 유통기간이 얼마입니까? 초코 케이크 유통기간이 9개월 정도 돼요. 그런데 이거를 프로듀시켜서 냉동시켜서 해동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두 업체 말고 푸드머스에서도 그 주변이 문제가 있으면 살벌레균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.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그거를 짚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음악 음악 그리고 19만원, 19만 몇천 원이 높은 게 아니라 5년 전 2013년에도 18만 4천 원까지 갔었습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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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산법이랑 건축법이랑 26개의 법을 같이 염쳐서 우리 농민들이 도저히 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. 만들어 놓고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가본법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철거가 안 되는데 가본법 때문에 거폐융 때문에 철거되겠다고 했어요.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철회 시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.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